나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단백질 제조합 백신 노바백스입니다. 드디어 2022년 대한민국에도 노바백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어? 이건 아이언맨 이야기인데? 단백질 제조합, 어? 이건 뭐지? 오늘은 이 노바백스 사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과연 어떠한 예방접종이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지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바백스 사에서 개발된 나노 테크놀로지 방식의 단백질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 예방접종. 사실 기대와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2021년 11월 말 인도네시아에서는 긴급 승인해서 예방접종을 시작했고요. 2021년 12월에는 EMA, 유럽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하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국 등에서는 노바백스 사의 예방접종을 부스터샷으로 하는 연구도 진행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메신저 RNA 예방접종, 모더나사와 화이자의 사의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90% 이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3차 예방접종을 해도 오미크론 우세종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비관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방접종 무용론자, 나는 죽어도 예방접종을 맞지 않을 거야. 또는 예방접종을 맞고 1차나 2차 이후에 부작용을 경험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2차까지 예방접종을 잘했는데 부스터샷을 3차 예방접종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노테크놀로지가 뭐냐? 단백질 제조와 백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어? 오래된 기술인데 웬 나노테크놀로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접종하고 있는 비염관념 예방접종이나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을 자유롭게 해주는 자궁경부암 HPV 예방접종이 바로 이 단백질 제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단백질 제조합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곤충에서의 DNA를 제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게 예전에는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요즘엔 인슐린이 가격이 떨어지고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는 인슐린을 합성을 해서 만들려면 사람 세포를 쓰거나 또는 인체에 아주 비슷한 돼지 등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장균이라든지 또는 인체에 무해한 특정한 곤충의 세포에다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주입을 해서 제조합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 제조합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체세포 등에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의학 발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노바백스 사에서 개발한 예방접종은 코로나19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를 뽑아내고 그리고 곤충에만 영향을 주는 세포에다가 넣어서 무한 증식을 시킵니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항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나노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항원들만 모아서 그걸로 예방접종의 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미크론이라든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을 때 그 유전정보만 빨리 분석을 해서 무한 증식을 하게 되면 빨리 대응할 수도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으니 쉽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다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메신저 RNA 방식과는 달리 우리 몸의 부작용도 훨씬 적고 다만 면역이 천천히 나타나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거나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바백스 사이 예방접종의 장점은 뭐냐면 면역 항원 세포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과정이 있어서 불순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미리 다 걸러내서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 반응은 천천히 나타나겠지만 부작용이 적다는 점. 또 한 가지 실제로 필요한 항원들만 뽑아내고 우리 몸의 메신저 RNA처럼 면역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몸에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면 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노바백스 사이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5세에서 11세, 12세에서 17세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권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의 1차, 2차 예방접종으로 메신저 RNA 방식을 하신 분이 부스터샷을 선택하실 때 노바백스 사이 예방접종을 선택하실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메신저 RNA 방식 예방접종 후에 아나필락틱 반응이나 이상 반응으로 고생하셨던 분인 경우에는 추가 예방접종으로의 노바백스 예방접종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비크론 변이가 2022년 대한민국의 우세 중에 될 텐데 이 노바백스 사에서 최초에 개발했던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원형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원으로 만든 게 아니냐. 맞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됐을 때 그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베타 변이에 대해서도 50% 미만으로 효과가 떨어졌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다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에서 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닥터유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5세에서 11세 또 12세에서 17세 임신부랑 수유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취약군인 경우에는 기초예방접종으로의 노바백스 예방접종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비염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해서 비염간염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람 등을 예방했던 것처럼 기초예방접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노바백스의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2년 오미크론 외에 다른 변이주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대한민국에 도입되는 노바백스 예방접종을 과거의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생했던 분들의 부스터샷 3차 예방접종을 활용하거나 또는 5세에서 11세의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하면 예방접종 최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